안녕하세요. 그냥 아는 여자 미라클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게임은 아니고 사이클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. 저는 그 제품을 협찬을 받아서 사용을 해보면서 야핏 프로그램을 처음 접해본지라 그걸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품 소개에 앞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을 먼저 알려드릴게요. 야핏사이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면 이렇게 프리미엄 패키지, 라이트 패키지, 무료 체험 패키지가 보입니다. 프리미엄과 라이트의 제일 중요한 차이는 전용 사이클을 구매하는지, 앱과 연동되는 센서만 구입하는지이고 추천 대상은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. 그리고 무료 체험 패키지가 있는데요. 제가 협찬을 받은 게 바로 이 무료 패키지입니다. 가밍케이던스 센서와 야핏 앱 이용권입니다. 도착한 센서는 이렇게 생겼고요. 설명서가 있긴 하지만 사실 볼 필요도 없이 간단해요. 저 센서를 사이클 페달에 맞춰 장착하기만 하면 됩니다. 제가 다니는 헬스장 사이클에 센서를 장착한 모습이에요. 진짜 어렵지 않겠죠? 영상 속 주인공은 저를 대신해서 촬영에 도움을 주신 제 트레이너 선생님입니다.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부쩍 몸도 무거워지고 또 체력도 떨어진 느낌이어서 운동을 등록해서 다니고 있어요. 사실 처음 등록했을 때의 마음과 달리 혼자서 하는 운동은 지루해지기 마련이죠. 그런데 야핏 프로그램을 접속을 해보면 혼자서도 지루하지 않게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더라고요. 먼저 트레이닝 모드는 총 225개의 강의를 제공을 하고 초, 중, 고급의 레벨별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서 매월 30강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과 함께하는 야핏 사이클 강사 김연입니다. 오늘은 첫 시작을 함께하는 입문 라이딩 클라스를 저와 함께 3분 동안 진행하실게요. 그러면 바로 운동 시작하실게요. 그럼 렛츠고! 천천히 1분 동안 60RTM을 유지해주세요. 자, 오늘도 이렇게 저와 첫 시작을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제가! 레이싱 모드는 친구와 함께 경주를 합니다. 그리고 라이딩 모드는 실제 명소를 재현을 해서 미션을 수행하며 동기부여를 받는 모드입니다. 제가 제일 재미있었던 건 동료와 같이 탈 수 있는 가상 라이딩인데요. 레이싱 모드를 통해 접속해 있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가상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은근 승부욕이 생기더라고요. 매일 출석, 라이딩 모드, 레이싱 모드 등을 체험을 하면 마일리지가 쌓이는데요. 그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현금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한 달이 최대 2만 마일리지를 쌓을 수가 있어서 나중에는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사이클을 타게 되는 마법이 있습니다. 라이딩 모드에서는 전 세계를 게임하듯 질주할 수 있어요. 저는 오늘 파리를 달려보겠습니다. 라이딩 모드에서 비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핏 유저 10명 중 8명은 집에서 게임하듯 재미있게 운동하며 변화하고 있다고 해요. 운동 습관을 만드는 야핏의 비밀. 첫 번째, 승부욕을 자극해서 운동효과를 수직상승시키고 두 번째, 라이딩 메이트와 메타포스 3개의 일주를 하며 즐겁게 달리고 마지막으로 미션별 마일리지가 지급되어 달리는 만큼 돈이 쌓이게 됩니다. 야, 너도 피탈 수 있어.